그대가 없으면 쓸쓸하겠네 파도가 밀려와 속삭여 줄 때도 그대가 없으면 쓸쓸하겠네 행복이 가득 찬 나의 인생은 그대가 전해준 고귀한 선물 이 세상 어디에 서있을지라도 그대가 있으니 슬프지 않네 양현경 씨! 아 좋아요 약간 목소리 자체가 아빠와 크랙타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쵸? 아직까지 정신 연령이 어려서 자 레인보우 갈게요 네 멈춰 쿨 애상 신나는 노래입니다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군뚜 앙 요거는 아무 소식 없는 너 싫으면 그냥 싫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 아 어떡해 자리해주세요 아직 모릅니다 리아 씨랑 형기 누나랑 성공하면 결승하는 거예요 자 레인보우 이리 오세요 레인보우 이리 오세요 아직 몰라요 아주 좋아요 자 여기서 리아 씨랑 형기 누나랑 성공하면 결승이고요 만약에 틀리시면 재대결입니다 롤레 돌려주세요 워트럭 깜짝이야 이효리 무스크림 아가씨 무슨 일 있나요 지쳐 보여요 많은 이름에 힘이 드나요 불안한 미래에 자신 없나요 자 자 누군 나면 사라지는 그 깜빵 신기루에 매달려 더 이상 울고 싶진 않아 because because I'm a miss korea 세상에서 제가 눈 거리 누구나 한 번에 반할 이효리아 because I'm a miss korea 리아 잘 계속 양현경 리아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세 번째 대결 아이비 레이디스코드 대 이충주 홍지민 자 이번 예선점도 기대됩니다 먼저 우리 아이비랑 레이디스코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제목이 아이댄스 아이댄스요 노래 좋더라고 감사합니다 너를 잊으려고 너를 지우려 너를 지우려